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면서 모이를 좀 샀는데요 여기 한 150g 되는 모이입니다 이렇게 보드라울 때 통째로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따듬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굵은 것 같아서 좀 떼어내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일단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모이 장아찌에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실청으로 하는데요 매실청 없으신 분들은 물엿이나 올리고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실청을 소주잔 5스푼짜리거든요 50ml짜리입니다 150ml 넣었습니다 3개 모이가 좀 쓰거든요 그래서 좀 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이 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이건 진간장입니다 1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초를 넣는데요 신맛을 좋아하시면 1개 다 넣으시고요 저는 밥만 넣겠습니다 2스푼 더 여기다가 신맛은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씻은 모이를 모이 150g 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시커먼 거는요 길에서 이렇게 담아서 바구니 담아서 파시면서 이게 골았다 그래야 되나요 말랐는 거거든요 씻으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근데 이게 상한 건 아니니까 물러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 버리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씻어서 장아찌 담으면 어차피 색깔이 또 가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따 한번 더 뒤집어 주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좀 이렇게 가위로 청양고추를 좀 이렇게 가위로 고막에 소스도 맛있어 지지만 이렇게 나중에 고추를 같이 집어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먹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가끔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거에 좀 입맛도 돌아오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늘 사놓고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요즘 청양고추는 그냥 먹어도 많이 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한 3시간 뒤에 다시 뒤집어 주겠습니다 비닐봉지에다가 이거 장아찌를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2, 3시간 뒤에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뒤집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비닐에 꽁꽁 싸서 이렇게 놔둡니다 이대로 절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간장으로 이게 지금 간장이 되게 작은 양이잖아요 뭐 위에 비해서 작은 걸로 할 때는 이렇게 비닐에 꽁꽁 싸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간장을 적게 놓으면 많이 짜지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놔두면 돼요 싱크로에 올려놓고 출근하면 됩니다 제가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요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숨이 폭 죽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뒤집어 줄 일도 없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비닐 봉지 싸놓지 않았다면 중간에 이제 한 2시간마다 뒤집어 주는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장물이 많아야 되는데요 간장물을 조금 해서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간장물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충분히 철여 주고요 양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간장도 적당하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다 드시고 나면 이 간장물은 또 재래기 소스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매실이 많이 들어가서 단맛도 나지만요 끝맛이 쓴맛도 나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많이 짜지는 않고요 딱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딱 좋습니다 매운 고추도 하나 매운 고추 제가 몇 입에 먹었더니 좀 맵네요 그래도 그 한 개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거 고기랑 드셔도 좋지만 그냥 식사하실 때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머위장아찌 간단하게 잘 됐죠 상어이모의 머위장아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